랩 맨 처음 랩을 예담이가 하는 게 예담이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좋아할까 알고 우리가 코러스 언니 한 번 언니 우리가 막내 라인이에요 막내 라인 좀 좋은 걸 보여줘야 되잖아 뭘 해볼까 우리 우리 봤어?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챙겨보고 있어요 그럼요 본방사세요 운동하면서도 항상 재방송을 보고 진짜 재밌긴 하더라 엄청 힘들어하는데 근데 이게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? 우리가 힘들어하는데 우리도 그랬을 거 같아요 그게 재밌기는 진짜 재미 재밌어 오빠들 막 울잖아 그때 막 같이 우리 엄마도 심지어 이걸 좀 오피셜 뮤싱내용 접목을 어떻게 하지? 이건 그리워하는 내용인데 네 네 미스야 늦지다든지 또 무슨 일을 그리워하는 네 그러니까 무슨 하든 그렇지 않든 결국에는 소중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기억도 놓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선 진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다 어? 맞아 맞아 좋아 형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조금이라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윈 화이팅 YG 화이팅 오빠들 화이팅 고맙팅 와